Pathfinder 패널은 다양한 방법으로 모양을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Custom Shape, 즉 사용자 정의 모양을 만드는데 최적화된 Pathfinder 패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옵션과 활용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채널을 구독하지 않고 강좌를 시청하고 계시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패널 그룹에서 Pathfinder 아이콘을 클릭해 Pathfinder 패널을 확장합니다. 만약 Pathfinder 패널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Window, Object and Layout, Pathfinder 메뉴를 선택합니다. Pathfinder 패널은 기능에 따라 Path, Pathfinder, Convert Shape, 그리고 Convert Point라는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패스를 연결할 때, 닫힌 패스를 열 때, 열린 패스를 닫을 때, 패스의 방향을 반전시킬 때 사용하는 Pathfinder 패널의 패스에서 제공하는 4개의 패스 옵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패스 파인더 패널에서 Join Path, Connect to End Points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두 개의 끝점을 연결하여 원래 끊어졌던 패스가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패스 파인더 패널에서 Open Path, Opens a Closed Path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셀렉션 툴이 개별 앵커 포인트를 선택해서 편집할 수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자동으로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각형의 코너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보면 선택된 앵커 포인트는 파란색으로 선택되지 않은 앵커 포인트는 흰색으로 표시됩니다. 사각형 왼쪽 상단에서 선택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한 후 오브젝트의 중앙으로 이동해 보면 원래 닫혀있던 패스가 끊어져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패널에서 Close Path, Closes an Open Path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원래 열려있던 패스가 닫힙니다. 네 번째 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패널에서 Reverse Path changes the direction of a path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패스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바운딩 박스의 노란색 상자가 맞은편, 즉 역방향으로 이동해 위치가 변경됩니다. 단축키 를 누릅니다. Go to page 대화 상자에서 페이지에 E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거나 또는 OK를 클릭합니다. 지금부터 Pathfinder 패널의 Pathfinder에서 제공하는 5개의 옵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는 사각형, 원, 별 도형이 서로 겹쳐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 오브젝트 세트를 선택합니다. Pathfinder 패널에서 Add Combined selected objects into one shap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선택된 3개의 오브젝트가 하나의 모양으로 결합되고, 결과물 오브젝트에는 가장 앞에 있던 오브젝트의 색상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오브젝트 세트를 선택합니다. Pathfinder에서 Subtracts the frontmost objects from the backmost object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가장 뒤에 있는 오브젝트에서 가장 앞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빼고, 결과물 오브젝트에는 가장 뒤에 있던 오브젝트의 색상이 적용됩니다. 네 번째 오브젝트 세트를 선택합니다. Pathfinder 패널에서 Intersect, Intersects shape areas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3개의 도형에서 서로 교차한 영역만 남기고, 나머지 영역은 모두 제거됩니다. 결과물 오브젝트에는 가장 앞에 있던 색상이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 오브젝트 세트를 선택합니다. Pathfinder 패널에서 Exclude Overwrap, Exclude Overwrapping Shape areas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3개의 오브젝트에서 서로 겹치는 모양 영역이 제거됩니다. 결과물 오브젝트에는 가장 앞에 있던 오브젝트의 색상이 적용됩니다. 오브젝트를 다른 오브젝트 위로 이동해 보면 제거된 영역이 구멍이 뚫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를 눌러 취소합니다. 여섯 번째 오브젝트 세트를 선택합니다. Pathfinder에서 Minus Back subtracts the backmost objects from the frontmost object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가장 앞에 있는 오브젝트에서 가장 뒤에 있는 오브젝트를 하위 추적하여 가장 앞에 있는 오브젝트로부터 가장 뒤에 있는 오브젝트를 제거합니다. 결과물 오브젝트에는 가장 앞에 있던 오브젝트의 색상이 적용됩니다. 단, Minus Back subtracts the backmost objects from the frontmost object는 다른 Pathfinder 옵션과는 다르게 2개의 오브젝트에서는 작동하지만 2개 이상의 오브젝트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Pages 패널에서 Pages 3을 더블클릭합니다. 지금부터 패널의 Convert to Shape에서 제공하는 9개의 모양 변환 옵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을 선택합니다. 패스 파인더 패널에서 Convert to a rectangl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원이 정사각형으로 변환됩니다. 만약 선택한 모양이 정원이 아닌 타원이었다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으로 변환됩니다. 두 번째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패스 파인더에서 Convert to a rounded rectangle based on the current corner options reduce siz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현재 모서리 옵션 반경 크기를 기준으로 선택한 모양이 둥근 코너 모양의 사각형으로 변환됩니다. 세 번째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패스 파인더에서 Convert to a beveled rectangle based on the current corner options reduce siz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현재 코너 옵션 반경 크기를 기준으로 선택한 모양이 경사진 코너 모양의 사각형으로 변환됩니다. 네 번째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패스 파인더 패널에서 Convert to an inverse rounded rectangle based on the current corner options reduce siz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현재 모서리 옵션 반경 크기를 기준으로 선택한 모양이 안쪽으로 둥근 사각형으로 변환됩니다. 다섯 번째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패스 파인더 패널에서 Convert to shape to an ellips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오브젝트가 타원으로 변환됩니다. 만약 선택한 모양이 타원이 아닌 정원이었다면 직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으로 변환됩니다. 여섯 번째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패스 파인더 패널에서 Convert to a triangl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모양이 삼각형으로 변환됩니다. 일곱 번째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패스 파인더 패널에서 Convert to shape to a polygon based on the current polygon tool settings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모양이 현재 다각형 도구 설정에 따라 육각형으로 변환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패스 파인더 패널의 Convert to shape 옵션 중에는 이전에 세팅된 옵션이나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리건 2를 선택한 후 폴리건 2를 더블클릭합니다. 폴리건 settings 대화 상자에서 number of size에 O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V를 눌러 Selection tool을 선택합니다. 문서에서 육각형을 선택한 후 Pathfinder 패널에서 Convert to a polygon based on the current polygon tool settings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육각형이 방금 전 변경한 다각형 도구 설정에 따라 오각형으로 변환됩니다. 이처럼 Pathfinder 패널의 Convert to shape 옵션 중에는 이전에 세팅된 옵션이나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여덟 번째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패스 파인더 패널에서 Convert to shape to a lin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오브젝트의 모양이 선으로 변환되었지만 두께가 0 포인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stroke weight는 5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모양이 대각선 모양으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패널에서 Convert to shape to a vertical or horizontal lin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오브젝트의 모양이 선으로 변환되었지만 두께가 0 포인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stroke weight 5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가로 길이가 긴 도형은 가로선으로 변환되고 세로 길이가 긴 도형은 세로선으로 변환됩니다. 제가 선택한 도형은 가로가 긴 직사각형이었기 때문에 가로선으로 변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ages 패널에서 page 4를 더블클릭합니다. 지금부터 pathfinder 패널의 convert point에서 제공하는 4개의 포인트 변환 옵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트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A를 눌러 direct selection tool을 선택합니다. pathfinder 패널에서 plane changes selected points to have no direction points or lines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방향점이나 선이 없도록 선택한 anchor 포인트를 변경하여 곡선 모양의 하트가 직선 모양의 일반적인 삼각형으로 변형됩니다. 두 번째 하트의 왼쪽 anchor 포인트를 클릭하고 아래 방향선을 움직이면 위 방향선도 함께 움직입니다. 단축키 를 눌러 취소합니다. pathfinder 패널에서 corner changes selected points to have independent direction lines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anchor point가 독립적인 방향선으로 변경되어 두 번째 하트에서 왼쪽 anchor point의 아래 방향선을 움직여도 위 방향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별의 상단 anchor point만 선택합니다. pathfinder 패널에서 smooth changes selected points to be a continuous curve with connected direction lines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anchor point를 방향선이 연결된 연속 곡선으로 변경하여 뾰족한 모양이 둥글게 변형됩니다. 별의 나머지 모든 anchor point를 선택합니다. pathfinder 패널에서 smooth changes selected points to be a continuous curve with connected direction lines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뾰족한 별이 부드러운 별 모양으로 변형됩니다. 육각형의 모든 anchor point를 선택합니다. pathfinder 패널에서 symmetrical changes selected points to smooth points with equal length direction lines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anchor point를 동일한 길이의 방향선을 가진 부드러운 anchor point로 변경하여 각진 육각형이 부드러운 육각형으로 변형됩니다. 지금까지 pathfinder 패널에서 제공하는 22개의 다양한 모양 변형 옵션을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모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pathfinder의 path, pathfinder, convert shape, convert point 영역에서 제공하는 옵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복잡한 형태나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을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pathfinder 패널의 활용 방법에 대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인디자인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인디자인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parenting 원하는 모든 강의는 감사합니다.